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윤갑금 국민의힘 전 도당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상당 선거구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았던 민주당도 탈환을 벼르고 있어 선거판이 커질지 주목됩니다. 충북이 차세대 디지털 산업의 초석을 다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머리끌자를 딴 CAEB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온 단체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사례처럼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이라는 서명인원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주민소환은 결국 투표로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도내 4개 이상 시군에서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기준도 청주시를 제외하고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시작된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운동,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송참사의 부실대응과 제천 산불 당시 술자리 파문, 그리고 친일파 발언 논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내 전체 유권자 135만 4,380명의 10%인 13만 5,438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20일 동안 13만 1,759명이 서명을 해 필요 기준에 3,600명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도내 4개 이상의 시군에서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조건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체 서명인원의 82%가 청주 지역 유권자들이었고 그 결과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만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지사에 대한 지사의 태도 자체에 문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북에서 주민소환이 추진된 건 벌써 9번째지만 서명인원을 충족해 실제 주민투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구두로만 서명 장소를 안내해야 한다거나 온라인 서명이 제한되는 등의 현실적 제약을 한계로 꼽았습니다. 주민소환의 이유를 페이북이나 SNS에 올리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게 현재 주민소환법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주민소환 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지난 12일 서명에 동참한 도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자성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주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오늘 결국 구속됐습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생활고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경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쓴 남성이 노래방 주변을 배회합니다. 지난 15일 새벽 2시 35분쯤 노래방 업주 60대 여성이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되기 직전 범인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금품 40만 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흰머리와 점퍼, 모자 등 CCTV에 포착된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를 뒤쫓기 시작했고 범행 장소와 1.2km 떨어진 곳에서 남성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곳 골목길에 있는 모든 세대를 일일이 확인했고 자택에 숨어있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범행 42시간 만에 붙잡힌 건데 범인은 55살 남성으로 검거 당시 집 안에서 무협질을 보고 있었고 치매 노인 흉내를 내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노인분들 마냥 왜 나한테 그래? 너 난 노인이야. 노인한테 왜 이래도 돼? 그렇게 흉내는 냈지만 머리 스타일이 머리 모양이 피의자하고 동의를 했고 경찰은 방 안에서 흉기 20여 점이 발견된 데다 1년치 월세가 밀려 있었던 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신 건가요? 경찰은 이 남성을 강부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희입니다. 충북이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이은 차세대 디지털 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블록체인의 앞글자를 딴 이른바 CAB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디지털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충청북도와 청주대학,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기관과 기업이 클라우드 인공지능 중심 CAB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의 머리끌자를 딴 CAB 산업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제조업에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지만 저희 충북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좀 더 균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없는 기반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산업을 좀 만들어보겠다. 이 자리에서는 글로벌 최대 AI 기업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국내 최고의 클라우드 기업인 구루미가 100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가치와 디지털 산업 적용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 산업으로의 전환 추세에 맞춰 AI 기업과 개발자 간 기술 교류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AI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기술과 서비스에 또 투영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청주대는 올해부터 과기부로부터 7억 원을 지원받아 충청권 전문인력은 물론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대전, 충남, 세종까지 아우르는 중북권 전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다. 중소기업의 재직자 그리고 예비 취업자들의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충북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이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차세대 디지털 산업 선점을 위한 CAB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라임펀드 로비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서 벗어난 윤갑근 국민의힘 전 도당위원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를 안겨준 정우택 의원과 다시 한번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최윤광 기자입니다. 윤곽근 국민의힘 전 충북 도당위원장이 청주 상당에서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공천장을 놓고 다시 한번 맞붙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정정순 전 위원의 중도 낙마로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에서 정 부의장에게 밀려 본선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청주 서원이나 청원 출마설도 있었지만 자신의 고향인 청주 상당 이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서원 얘기가 나오다가 서울에 김진모 위원장이 내려오니까 다시 청원 얘기가 나오고 며칠째 때 그냥 얘기였죠. 저는 한 번도 거기를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정우택 국회 부의장 역시 최근 출판기념회에서 육선에 올라 돈의 첫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 발생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던 민주당도 상당 탈환을 벼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강일 전 청주 상당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에 등록했습니다. 여기에 김영환 치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주도한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 원장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각종 도당 행사에 꾸준히 얼굴을 비치고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가세할 경우 청주 상당은 어느 선거구보다 판이 커집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이충영 전 KBS 파리특파원이 오늘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여 년간 제천 단양은 발전에서 소외되고 변방의 도시로 추락하고 있다며 국회에 파견돼 희망특파원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출신의 이 예비후보는 KBS 파리특파원과 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CJB는 지난 9월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몽골인 어머니의 힘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승여빈의 가족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방송 이후 승여비를 돕기 위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14살 승여빈의 가족은 청주시 낭성면에 자리한 낡고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곰팡이가 검게 쓸어있고 엄마와 함께 생활하는 작은 방은 하루가 다르게 크는 승여비에겐 비좁기만 합니다. 천원의 힘 22번째 후원 아동인 승여비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승여빈의 가족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그나칩은 천만 원을 기탁했고 권영주 대한노인회 상당서원구 지회장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승여비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승여빈의 가족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현대바이오랜드는 직원들의 사내 모금을 더한 647만 천원을 전달했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의 작은 도움이 승여빈의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사랑이 가득한 어린이집에서 55만 2천원, 제천로테캐슬 어린이집 120만 1,100원, 코아루 어린이집에서 21만 천원의 정성을 전해왔습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승여비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의 3천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승여빈의 가족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일제강점기 투옥됐던 독립운동가 200여 명이 순국한 대구형무소는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르기 위해 대구 중구가 역사관 조성에 나서 지역 항일운동 기념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됩니다. TBC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 대구형무소 사행장터에 세워진 삼덕교회입니다. 당시 대구형무소 옛 모습과 이곳에서 순국한 206인의 애국지사 명단, 상징 조형물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서울에 가서야지 아니면 특별한 곳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데 저희 대구에서도 만세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변변치 않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1908년 대구부익 대구감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대구형무소는 한강 이남에서 유일한 복신법원, 즉 고등법원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5천 명이 넘게 수감됐고 순국한 독립지사가 216명으로 서대문형무소보다 많아 서울, 평양과 함께 전국 3대형무소로 불렸습니다. 민족시인 이육사를 비롯해 대한광복회 박상진 총사령과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위거를 주도한 장진홍 의사, 심산 김창숙 선생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투옥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의 성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구에서의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할 만한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덕교회 60주년 기념관 2층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115제곱미터 면적에 형무소 역사 관련 시설과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자료가 전시됩니다. 대구중부는 지난해 역사관 관련 예산 12억 원을 편성했지만 의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억 원이 확정돼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곳에 투옥되었던 애국선열들의 스토리를 통해 그들이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걸로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형무소 역사관 조성을 계기로 지역항일 역사를 계승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북도의 시군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역본부는 지난달 인구 10만 미만의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 목적은 자치조직권 강화에 있다며 충청북도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관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부단체장에 대한 업무 거부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와 베트남 호찌민시가 두 지역 간 직항 노선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강화합니다. 베트남 출장에 나선 김영환 지사는 호찌민 씨를 찾아 이와 같은 내용의 자매결연을 맺고 충북형 유학생 제도를 설명하며 인력 유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호찌민 씨는 빈풍성에 이은 충청북도의 베트남 내 두 번째 자매결연 지역입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금천동 시원성 교회에서 5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단법인 충북지역개발회에서 100만 원,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한국병원에서 450만 원, 임양순 씨 30만 원, 구인회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강훈정보 200만 원, 청주현도면 시목삼리주민일동, 청주현도면 노산삼리주민일동이 각각 1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청주시가 중부지방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은 상당산성과 선도산이 있는 명암동과 월호동 1원의 구규림을 무상 제공하고 청주시는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충주의료원이 노사관 합의를 통해 23년 연월차 수당 전액 1억여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충주의료원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으로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영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충주의료원은 코로나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매월 1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충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중복된 시내버스 노선 통폐압, 신규개발지역 노선 신설과 확대, 읍면 지역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이 논의됐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4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진행해 내년 5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올해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인 2억 2,5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옥천군에 답지한 고향사랑 기부금은 모두 2억 6,017만 원으로 기부에는 모두 1,366명이 동참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11일 A씨는 전 여자친구 집 창문을 넘어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죽인 뒤 사체를 인근 대학 청소용구함에 유기하고 헤어진 뒤에도 30여 차례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전 여자친구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송 참사의 책임 등을 묻기 위해 진행된 김여관 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서명 인원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다만 전체 13만 명, 그중에서 청주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도민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점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민소환과 관련해 김 지사가 밝힌 대통합을 위한 화합의 행보가 도민들의 마음에 닿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